오뚝오뚝오뚝이 좋은거 뽑았다 부럽다 유치해 유치해 유치하다니 귀엽잖아 그래서 모으는건데 왜 난리냐고 너 이거 하나 줄까? 어 나 줘 나 그거 없단 말이야 유치하다며 안줘 흠칫풍이야 흠칫풍이야 나 정말 빚었는데 흠칫풍이야 아 알았어 줄게 줄게 진작에 그럴것이 있나 삐질뻔했잖아 아 두 번 삐졌다가는 큰일났다 자 얘들아 조용조용 수업한다 네 흠칫풍 자 오늘은 22쪽 칼처레저 산수육꽃 산수육꽃 산수육 야 설아야 너 이따 끝나고 뭐해? 하건가? 아니 오늘 가는 날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와서 이따가 매직 믹시스로 마법놀이 할래? 두루 그래 어머 누가 수업시간에 떠드니? 비키랑 설아 뒤로 갈까? 안녕 안녕 한번만 더 기회 줄거야 읽어보자 이른봄 씨앗을 뿌렸다 야 이따 뭐 먹을래? 어 방금 혼났는데 또 떠들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떡볶이 어때? 오 좋지 튀김도 시킬까? 순대 먹을래? 어 치킨도 먹을까? 아 아 아 아 아 너네 자꾸 수업시간에 집중 안하고 쪽지 돌릴거야? 뭐라고 쓴거야? 아주 그냥 아 튀김순대 좋지요? 치킨은 너무 많지? 야 아 아 아 쌤통이다 쌤통 선생님 수업시간에 떠들면 정수도 깎아야되는거 아닌가요? 자 다시 집중 1번 문제 풀어보자 히히히히 1번 뭐라고 되니? 으응 으응 이걸로 놀래켜줘야지 하하하 히히히히 아 어 내 머리에 뭐지 뱀이다 으응 으아아아아아아악 백설아 너 자꾸 수업시간에 시끄럽게할래? 그리그 아니 그게 아니라 응? 어 점수 깎아요 점수 깎아 선생님 저희한테도 방해되잖아요 어ㅋㅋㅋ 제일 끔찍해! 얘네가 진짜 수업시간에 뭐하는 짓이야? 무슨 파티 본래로 저래? 팬미 runt! 베키야 이거 장난감 같은데 오 베키 박세인 교훈실로 따라와 수업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 재성공 너네 부모님한테 전화할거야 안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샌